와 마카오 태풍 와 다 날라다녀 다 날라다녀 와 이거 유리 깨지는 거 아니야 이거? 와 진짜 여기 태풍 10호 태쿵 아 태쿵의 태풍 저 천만 어떻게 다니냐 이거 사람 뛰어다닌다 이거봐 우와 다 날라가겠다 이거 날라가겠다 이거 차 날라가겠다 와 진짜 차 안 날라가나 이거? 소리도 이거 모르면 되려나 우와 진짜 대박이다 오오 오오 와 진짜 이거 사람 날라간다 이거 와 이거 와 이거 오 하필 안 보인다 하필 안 보인다 감사합니다.